아이고 이거 눈에 미신 사람들 다 무덤을 지냅시다 아이고 눈하영으로라도 이거 아방 좀 연날 튼내어 보면 이제는 게 보일러 그저 와랑와랑 돌려놓으시고 지들커 아니와도 되고 아이고 옛날은 겨울나저넘은 미랏구자 이 지들커 허래댕기멍 좀 아이들 학교 갔다오면 다 울려가멍 난 원 그 시절이 원 아련하고 그 싫은 시절도 이산하신가해 좀 쓰다기 눈논인디 별실대신 생각하다네 그 어느 이사룸아 지들커 아이고 참 기억도 아이남서 걔난 지들커허단 참 그거 나와 또 그거 보일러 나오나 아이고 이런 세상 참 오랜 사람 심은 별세상에 더 암진들놈은 그들만이나 이젠 편안한 세상 되어째 해난 또 그때도 이산하자니 수각이 편안한 거 좋아하네 아이고 기름이 거 가스마탕들 병원의 실력화점이신 김치국물을 펌쩌는 그건 이사룸아 사룸한테 건 핵구이 도움이 안됐어 아이고 그거 한번 나타나면 쉬었다 해불기가 원 걔 그거 가스마탕 걔 그거 아니 좋으면 해도 걔 굴목에 연 지들컬로 연 겨울 또또하게 살단 걔에도 이거 곧 나올 땐 얼마느냐 이거 신식으로 이런 보일러들 해놓고 거민 동네 사람들 자랑하멍하지 않니 수각이 헌 허기사 미신걸 해먹어도 미신걸 혼합 혼판 구워도 구 불에 구워사 그 미신걸 고라나마는 직접 불에 굽는 거를 하여간 그치로 불에 직접 구워사 먹는 맛이 나긴 허는디 고등엘 구워도 그디 구워사 참 재랄하게 먹음직스럽고 맛좋고 케나지 않니 수각이 아이고 공허현 연날도 이거 200장이요 참 300장이요 겨울로 한번 나자넘인 짐장허곡 이걸 들여놔사 이제 겨울날 준비를 다 헌거하니라 수각이 200장 300장은 불러봐서 돈 낙하와 많은 졸발을 고라 거기에도 200장은 불렁시어놔주 그거 아니 불렁시어놔 수각이 공허현 어디 화살 볼릴리성 갈 때라도 아방 이거 잊어버리지 마란 시간 되면 이거 꼭 고라놉소에 건 고라동 가두 그걸 잊어버렁 더 크게 이거 끼워 놈인 가땅만 그자 용심난 걸 떠나 이것도 부치자 놈인 놈의 집 갔다 와야 되고 이게 성가신 일인디 그걸 부탁을 안 이들어줘 어느 때는 어떤 헌버는 그거 고라돌아내 거니까 말이야 고망을 못 맞춰놓고 꺼져버린 사르붓이신 뭐 둘의 취급을 하는데 말을 해도 말이야 이상하게 난 그 고망을 못 맞추겠더라고 암행 돌리고 돌리고 해봐도 아이고 겨운엔 이거 참 그때도 그 동네 돌멍 이것도 불부찌레들 댕기멍 하지 아니 수가 겨운에도 참 그 시절이었던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양 이거 이거 송가는 일은 하도 점 정감있게 살아난 건 아닌가 연난 자꾸 연날만 되돌아 봐집니다기 돈 아깝게 내게 지름값보다는 그게 덜 들어가니까 그게 헐레연 좋댄 곳쯤이신가 그치 그 스위치 톡 누뜨리면 더 물나오고 톡 누뜨리면 맷둬요 맷둬요 와랑와랑 돌려주면은 이거 이거 돈을 감당해 전공 와랑와랑 돌려주면 아이고 갈아엄퍼 갈아엄퍼 옛날식으로 겨운엔 깎글랑 갈아엄퍼에도 그 위에 물도 아쩡 놔두면 그자 또 또 어떻게 그걸로 좀 씻음도 그걸로 하고 미시고 국을 넣으나 밥을 넣으나 고등인을 구우나 미시고 짐을 구워도 그뒤 하민 그뒤 맛이 또 난 또 좋은한게 그 시절이 그립된 하는거죠 미신 나 돈만 아까워 그때 그걸로 보일라 돌리던 시절 미신 좋겠네 아이고 저 탕탕탕 돌아가는 소리들과는 돈 돌아가는 소리도 들렴 쯤이신 아이고 걔는 아방도 이거 가스를 먹은 한번 히어떡 해뱉 났구나 아 나 이 사람아 나 못 볼뻔했어 이 사람아 아이고 나 히어떡 개연촌 야 그거 죽어지는 거메 임등이 벌러부는디 사람 그거 못할지 심해 그거 아이고 아이고 걔는 그땐 그게 위험허연 이제 이 가스여 지름이여 보일러 개발되는 안전력인 허우다마는 거기에도 그때 그 시절 날 얼어가민 허설난냥 틈내죠 틈내죠 불 쌌다 껐다 거멍어멍신데 어느 만이나 육들어 수각이 그 우리 벗 중에 하나는 우주선이라는 고란한 인간도 있어 우주선이라는 고란한 인간도 있어 아이고 걔는 날 얼어도 세상 좋아 재수다게